야 이 차 되게 오랜만에 탄다 이거 아직 저장 아직도 돼있을걸? 저장이 돼있었어? 거기에 저장해 놓은 사람 너밖에 없어 왔어? 오늘 기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 뭔가 딱 어제는 우리가 되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게 조금 느껴지더라고 문득 조금만 더 예쁘게 말해주면 되는데 나도 근데 그건 어느정도 인정해 여기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너랑 대화했을 때 하는 거랑 내가 좀 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 밀어내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치 일부러 그런 것도 있었지 응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만 더 그러니까 그치 뭐 마음의 결정은 했어? 난 결정이 너무 힘들었어 난 후회 안해 그래?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결정은 그렇게 결정은 어디까? 여긴가? 솔직히 마음으로는 응원을 해줘야지 머리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지금 우리가 얘기할 마지막 시간일 거야 이제 너랑은 얘기할 기회가 없지 근데 사실 여기서 너와의 관계랑 너와의 데이트는 아름답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어제 나는 데이트 끝나고 울었어 집 가는 길에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 만나러 간 거 아니야? 응 근데 왜 울었어? 너랑 진짜 끝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근데 정말 그냥 다시 얼굴을 보니까 뭐 좋은 것도 있을 거고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거에 속고 싶지 않아? 그걸로만 인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알지 맞아 완전 공감이야 응 내가 좀 더 성숙해져 봐야 되나? 싸울 때나 뭐 그럴 때만큼은 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 나도 그렇지 너한테 있어서? 만약에 지연이가 나랑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려서 그런 거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야 아마 너는 그런 면이 나한테 조금은 너가 더 선이 높아 기준이 응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더라 응 느꼈어 느꼈어? 내가 너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사소한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지금 생각이 딱 그렇게 드네 내가 바라는 게 좀 많았네 응 응 딱 든 생각이 다른 지연이나 다른 사람 생각 들 때는 이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구나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 나연이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작은 거 하나 못 거쳐? 약간 이거 이게 왜 어려워? 많은 것들 나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많은 걸 바랬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에서 그 희두가 근데 진짜 놀란 표정으로 깨닫더라고요 저도 어릴 땐 지연이 같았거든요 자기가 지연이를 대했던 모습들을 생각해보니 어? 안 그래도 됐네? 나연이한테면 내가 유독 그랬네? 이거를 깨달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아무도 몰라줬거든요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희두는 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들으면 다 너한테 복이 오고 떡이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것도 듣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연인관계에서 희두가 그거를 깨닫더라고요 응 여기서 너랑 지내면서 엄청 많이 서운하고 우리가 진짜 똑같다고 느껴져서 내가 나 너무 슬펐어 못 들게 아 3주 동안 지내면서 너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어가지고 진짜 좋았어. 나도 진짜 내가 제일 진짜 여기 와가지고 진짜 설레고 제일 좋았던 순간은 너랑 처음 데이트 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진짜 많이 나 좋긴 했어 진짜 좋았어 진짜 설레고 내가 희도랑 헤어지고 나서 딱 원하던 사람의 오빠였어 진짜 내가 왜 맨날 오빠를 기다리게 하는 것 같지 진짜 고마워 오빠 내가 오빠를 만나면서 나 스스로한테도 좀 이 공간에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 엄청 미래됐고 좀 많이 큰 것 같고 사실 엄두가 잘 안 나 이 차 문을 열 엄두가 잘 안 나 어쨌든 너가 결정하는 거니까 나는 아직 이 관계를 놓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오빠를 만나면 너무 행복할 거라는 걸 아는데도 내 손으로 놓을 자신이 없고 내 손으로 놓을 자신이 없고 내 손으로 놓을 자신이 없고 나중에 그게 오빠를 또 힘들게 할 것 같아 미안해 감정이 있었고 저도 오빠와의 추억이 있었고 다 진심이었어요 서로 해주고 받았다는 말들이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저도 오빠에 대한 감정을 정리할 때였던 거예요 네, 근데 오빠 진짜 많이 진심으로 설렜고 좋아했고 지금도 애정해 얘기 다 끝났어? 나 타면 돼 타봐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나는 너를 엄청 엄청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사랑이라는 게 5개월 만에 사라지진 않더라고 아... 이번엔 또 이리로 가야 되네 이번엔 또 이리로 가야 되네 이게 너의 마음인 거야? 응 고민 진짜 많이 했어 결국에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한 거야 솔직히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 적어도 같이 사는 동안의 모습으로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다들 느낄 수도 있어 왜 바보 같은 선택이야? 넌 나쁜 남자잖아 내가? 응 너 나한테 나빴잖아 여기서? 응 밀어내고 혼내고 1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3번째 혹시라도 간다 그러면 잡지 않을게 그러면 잡지 않을게 나 너무 힘들어 보여 근데 나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 진짜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너와? 응 어떻게 나랑 있으면 행복하잖아 하고 가야 돼? 나 솔직히 어제 오빠 진짜 많이 걱정했다 진짜로 진심이다 이거는 내가 감정에 이렇게 충실한 사람인지 몰랐어 나는 선택의 계기가 어제가 진짜 컸어 오빠 나도 마찬가지였어 정말 3주 동안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예상치 못한 시간을 보내고 나랑 같은 성향을 가져서 나처럼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연애는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오빠랑 지내면서 오빠의 밝은 에너지를 발견했어 나도 발견했어 어 발견했고 진짜 차가운 물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중화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좀 바뀐 거야 오빠 때문에 나는 내가 전에 했던 연애를 다 사랑하고 싶고 거기서 분명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 응 근데 앞으로는 내가 오빠를 만나서 느낀 것처럼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완전 알겠어 뭔 말인지 그래서 내가 내가 너랑 시간 보내면서도 내가 느꼈던 그리고 배운 것도 있고 내가 몰랐던 내 나의 모습들도 나도 모르게 좀 알게 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진짜 이 얘기만 할게 네가 너무 좋은 동생인 것 같아 너가 오빠를 다시 돌아가고 싶게 했어? 궁금하다 정말 나 이것도 계속 말해서 미안한데 4년 연애 해봤냐고 물어봤네 너 4년 연애 해봤냐? 고맙고 미안해 아니에요 오빠 나연니 혼도한 것 같아 응응하고 나는 오빠가 나를 좋아해줬다는 걸 느꼈어 느끼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다시 돌아가라 저기로 나가시면서 4년 연애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4년 연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단순히 미련이 있어서 아직 못 잊어서만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지연이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도 제가 엑스한테 미련이 이렇게 고민될 정도 있는데 지연이를 만날 수 있을까? 나연이에 대한 감정이 더 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래, 간다 그래, 간다 그래, 간다 단순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나연이 말고 괜찮은 사람이 없었으면 나연이를 고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생각까지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거든요, 사실 다시 한번 또 만나보지 이런 그냥 가벼운 마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연이가 정말 투명한 사람이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자기 감정에 솔직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정말 가자 이구야 어? 우린 최종 커플이 되었다? 우린 그럼 이제 재회인 건가? 맞아? 맞아? 그러게 맞아? 왜 웃어? 실감이 안 나서? 좋아해도 되나? 근데 엄청 그리웠어, 나 어, 눈물 아파 어, 왜 눈물 아파지? 난 내가 눈물 이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어 근데 나도 너 우는 거 진짜 여기서 제일 많이 봤어 너를 만나고도 계속 그 옆자리가 나였으면 좋겠고 질투 나고 아직까지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느껴지고 내 생각 안 났어? 나 어떻게 안 나 다 났지 나 그때 롯데월드 첫 데이트 하러 혜연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 생각 났어 한판으로 계속 서로 데이트하는 모습도 보면서 그렇게 보기 힘들고 질투가 나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아예 없어졌으면 질투가 안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계속 잘해보고 싶어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얘도 나랑 데이트하고 싶구나 그래 우리가 제주도가 처음이긴 하지 그래서 반가웠어요 좋았어요 안심도 되고 우리가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 보였어요 나영이에 대한 생각을 좀 멈춘 다음에 계속 대가지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너무 몰아붙인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참 미안하네요 이렇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 그냥 설렘 이런 걸 떠나서 나영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런 감정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저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좀 통해나 사올까?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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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때? 좋아?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마이 갓 내 마음이야 아 안 하죠? 너 이거 진짜 좋긴 하다 응? 좋긴 하다 근데 오늘따라 너무 키가 작아? 키가 작아? 아니야 아니야 왜 좋아? 응 아 아 아 네 오늘 남자친구만 좋아해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해줄게 그러면 머리 파질 것 같아요 저거 뭐였대? 재미있네 재미있게 노네 아 뭐야 재미있게 노네 왜 이렇게 진짜